안녕하세요. 대구 캠핑리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많이 구매해 주신 루프탑 텐트 전용 전기매트가 출시되어서 동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것은 매트 연구소의 153매트고요. 특히 루프탑 텐트 전용으로 캠핑리버와 매트 연구소가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었습니다. 매트 연구소에서 나온 것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스카이 캠프 4인용 그리고 스카이 캠프 미니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피크 팔콘 프로 또는 오버랜드 프로라는 삼각형 루프탑 텐트 그리고 명품 오토홈 사의 메졸리나 총 4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루프탑 텐트 전용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전용이 아니라도 다른 루프탑 텐트다 그러면 사이즈를 보시고 보기에 맞는 거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창은 유튜브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거든요. 거기 누르시면 네이버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매트 연구소에서 이번에 나온 것은 탄소매트예요. 탄소매트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옛날에 쓰던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220V로 썼는데요. 문제는 탄소매트가 아니다 보니까 등이 좀 따끔따끔했어요. 그래서 그게 전자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제품들은 다 탄소매트라고 합니다. 탄소매트가 전자파가 없기 때문에. 좀 아실 거 옛날에 쓰신 분들은 등이 따끔따끔하다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탄소면상 발열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징 간단하게만 좀 소개. 지켜주세요. 일반적인 발열체는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탄소열선을 사용합니다. 그 열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선이 지나가면서 열이 나는 거고 저희는 연적으로서 발열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발열과 고른 발열 때문에 열감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고요. 탄소매트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나열하자면은. 첫 번째는 빠른 온도 상승입니다. 켜자마자 일반 열선 방식에 비해서는 온도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낮은 전기성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일반 열선의 DC매트도 만들었었지만은. 제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저의 느낌으로는 한 30% 정도가 탄소매트가 효율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사열 방식입니다. 일반 전기매트는 표면만 따뜻하다고 봤을 때 탄소매트는 표면만 따뜻할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공기마저 데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루프탑 텐트처럼 닫힌 공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공간마저 따뜻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자재 선이 나옴으로 해서 그 피부만 그 열이 닿는 피부만 따뜻한 게 아니라 피부 깊숙이 저기까지 온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면상발료체의 특징인데 이게 선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없습니다. 이게 매트를 문질렀을 때 열선 같은 게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는 느낌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관액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매트 연구소 제품은 이 제품을 저쪽 방향으로 돌돌 말아서 제일 안쪽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뚜껑을 닫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스카이 캠프 4인용 루프탑 텐트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이 전용으로 만든 탄소매트, 전기매트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징은 아이캠퍼, 스카이 캠프 4인용 바닥에 딱 맞춰서 지금 나왔고요. 전체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따뜻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은 240W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한쪽씩 오른쪽 왼쪽 나눠서 난방을 할 수 있고요. 두 개를 다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는 시가잭. 이런 루프탑 텐트는 노지 캠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220V는 구매를 좀 지향해 주시고 시가잭으로 된 이런 전기매트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GSP의 멀티 파워탑이라는 거고요. 시가잭에 두 개 있어서 좋습니다. 두 개 하시고 여기 버튼 작동, 작동 눌러주시고요. 보시면 0단에서부터 10단까지 있고요. 저는 일단 최대 끝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저 안에 보시면 침낭을 덮은 곳과 덮지 않은 곳, 온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 켜시고는 위에 침낭을 꼭 덮어서 보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따뜻합니다. 내부 온도 한번 볼게요. 스카이 캠프 4인형이고요. 여기에 담요로 덮지 않은 부분 온도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27, 26.5, 26.4도 정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 안에 한번 볼게요. 이 안에 36.5도, 36도. 이게 측정할 때마다 다른데, 그럴 땐 40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침낭을 덮었을 때 훨씬 따뜻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크 팔콘 프로사의 전용 매트 연구소 탄소매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이 바닥 면적에 딱 맞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12V 시가적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네, 여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련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좋아요. 전선은 무조건 펼쳐놓으셔야 됩니다. 발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시가 잭에다가 꽂으시고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전원 버튼 눌러주시고요. 작동 버튼 눌러주시고 이것을 끝까지 잘 안되네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작동 버튼 눌러주시고요. 전원에서 끝까지 돌리시면 10단계까지 갑니다. 너무 뜨거우시면 5단계나 6단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10단계 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캠프 4인용과 달리 그 반 사이즈 되기 때문에 시가 잭에 한 개만 되어있습니다. 120W라고 되어있는데 소비진력이 100W에 저희가 측정해보니까 98W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지금 저희가 이게 델타2거든요. 델타2 10단으로 풀로 했을 때 거의 50%에서는 4시간 정도 쓴다고 되어있죠. 그럼 100%면 8시간 쓴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되시나요? 그래서 델타2 제품은 매트연구소 제품을 8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정도는 너무 뜨거워요. 실제로는 6단 정도에서 아마 쓰실 거예요. 6단 이거는 극동계랑 지금 같은 초겨울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은 가을이죠. 이제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사용시간이 조금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의사항은 전용 가방이 있어요. 전용 가방에 접어서 쓰시면 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문을 닫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접혀도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세탁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전기제품은 세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8분프로에 그냥 그대로 닫아도 보관된다고 하셨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양 중에 완전히 반을 접거나 해도 뭐 상관없는 건가요? 예 일시적으로 접는 건 상관없는데 접하면 뭐 저 영향은 좀 가겠죠. 추천을 잃지는 않습니다. 스카이 캠프용 전기 매트에도 에코플로우 제품에 사용해도 되나요? 스카이 캠프 제품에는 스카이 캠프 4인용 같은 경우에는 2구가 나오거든요. 2구로 여기다가 아답터를 해서 에코플로우는 1구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2구짜리를 1구로 하면 1구에서는 소비전력이 120W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스카이 캠프 4인용 같은 경우에는 근 240W 정도 나오니까 10단까지 쓸 수가 없고요. 보통 4단에서 5단까지 밖에 못 씁니다. 자 이렇게 전기 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캠핑 리브에 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파워뱅크가 다양하게 있어요.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에코플로우사의 전제품 그리고 요즘 핫한 다이팩토리사의 전제품 그리고 GSP 오리논 파워뱅크 다양하게 있으니까 캠핑 리브에 오시면 파워뱅크와 경기장판 그리고 당연히 루프다펜트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